이때까지는 첫째 줄 알고 겨우 백령십이 됐을 무렵 틀 많은 녀석들은 모두 다 이 미쳤어라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일 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니야 지난리는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볼 때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을 널 좋아하면 좋아할 수 상처입에 날 돌리고 만나 모두의 즐거운 한 애에도 나를 잃은 곳에 없어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다 되진 않았었지만 정말 싫어했으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잠시만 네 눈에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나무를 생각했었어 고맙게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도 떠올랐었어 그 사람을 다 되진 않았었어 고맙게 너의 고맙게 너의 고맙게 너의 고맙게 너의 저의 고맙게 너의ution 너의ergralade 라 라 라 라 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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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도 될까요? 네! 감사합니다.